2015년에 4회 세계어린이 만화가 대회가 열렸었는데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 주시죠. 이주희 리포터 나오세요. 네, 지난해에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천에 소재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파주출판도시에서 동시에 열렸었습니다. 혼자 있을 때 나는 이라는 주제로 틴툰 공모전 선발자와 함께 캠프가 진행됐었죠. 총 22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었다고 합니다. 당시 행사 현장이 궁금한데요. 행사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다면 함께 볼 수 있을까요? 몇 장의 행사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네, 함께 보시죠. 잘 보셨어요? 축제에 참여한 각국의 어린이들의 표정이 아주 밝고 좋네요. 2016년에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데요. 한국만화의 메카 부천 상동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열리는 세계어린이 만화가 대회에 어린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이상 이주일이부터였습니다.